네 안녕하세요 엔플라잉입니다! 지금 여기 저희가 온 곳은 바로! 어디죠? 키스데이를 맞이해서 저희 엔플라잉이 바리스테르를 되기 위해 공부하러 왔습니다. 함숭소리! 커피를 만들러 출발! 갑니다! 어디로 가면 되나요?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. 안녕하세요! 엔플라잉입니다! 정식으로 인사 한 번 할까요? 네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 엔플라잉입니다! 안녕하세요 미인분! 점장님이십니다! 점장님 안녕하세요! 완성! 완성! 완성 완성! 어땠어?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렵다고?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탄산수인가요? 네, 얘는 탄산수고요 150ml씩 대량을 할 거예요 150ml 정량 맞추기 도전! 모니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색깔이 진짜 예쁘다 모니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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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야! 야, 스케치 한 거야 끝났습니다! 저희가 만들었어요 키스테이 놀러 오실 거죠? 오실 거죠?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저희 렛츠 롤 앰플라인 저희 앰플라인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다들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지금까지 앰플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말쩡 이제 부서 전 카메라 역습내야 됩니다 네, 고맙습니다 한 번도 안 냈는데 카메라 역습내야 됩니다 왜? 이건 내 원샷 카메라 우리 점장님 엄청난 미인이시죠? 안녕하세요 우리 점장님 안녕하세요 어디 쪽이에요? 어느 쪽을 볼 거예요? 자, 커피를 배워볼까요? 커피를 배워볼까요? 커피를 배워볼까요? 나 홀로 셀카 나 홀로 셀카 원샷 욕실 원샷 욕실 원샷 욕실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태우고 있어요 가위바위보 예, 제가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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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데? 완전 맛있어요